깊이 있는 영화이야기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 마우스입니다 네 2023년 토끼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묘 년은 여러분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묘 년 굉장히 기묘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묘 년이죠 개묘 년 개묘 년 네 검은 토끼의 해 라고 합니다 모쪼록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무비 프리즘 구독해 주신 분들 그리고 들으러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칫 좀 지루하거나 무겁거나 재미가 없거나 현 시대의 많은 리뷰와 조금은 결이 다를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씩 봐주시면 저희와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올해 한 해는 저희 구독자분 만 명 넘기를 함께 기원해 주시고 만 명 넘으면 푸짐한 상품 우리 리뷰 카우가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나라 살 겁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새해를 이렇게 건강하게 맞이하시게 된 걸 아 왜 상품은 항상 제가 준비하고 제가 보내야 되나요? 지분이 과반이 넘으니까요 너님이 아우 네 구독자 만 명 넘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네 저희가 또 영화 관람권이라든지 좋은 상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인데 일단 2022년 개봉한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를 한 편씩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리뷰 마우스의 최고 영화는 뭐였죠? 제 2022년 영화의 결산 한 편을 꼽는다면 단연 탑건 메바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그래 탑건 끝났지 뭐 재밌었잖아요 극장 가서 내가 돈 주고 다시 볼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영화를 고민을 했는데 탑건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탑건 단연 최고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탑건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도 이슈가 됐었고 영화에서 구현했던 그 말이 되지 않는 전투신도 너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줬는데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괜히 울컥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눈물을 흘리려고 만든 장면 외에 그냥 톰 크루즈의 그 표정 연기 지나간 세월 그 속에 묻어나는 허터탐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젊음과 함께 했던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 뭐 시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토리는 뭐 진보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어떻게 세밀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저의 지난 젊음과 현재 내 모습 그 사이의 공백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퍼즐을 맞춘 느낌이어서 재밌는데도 따뜻한 영화 그래서 다시 봐도 지루하지 않고 또 한 번 따뜻할 것 같은 영화 그래서 저는 매버릭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컨텐츠 관련 매거진인 버라이어티에서 하나의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에 따르자면 약 두 달 뒤죠 2023년 3월 12일에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거기에 작품상 후보로도 탑컷 매버릭이 올라가 있어요 작품상 후보로요? 네 가장 강력한 작품상 후보입니다 놀랍죠 리뷰카우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혹시 탑컷은 우선순위에 좀 들지 않았나요? 탑컷 매버릭도 당연히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그래도 저희가 똑같은 영화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영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국 영화 중에 골라봤어요 한국 영화 중에 2022년 최고의 영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꼽겠습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은 너무 좋은 영화고 괜찮은 영화지만 제가 했던 리뷰를 들어보면 호불호가 이건 분명히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선순위에서 탑컷에 밀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1위를 꼽으셨나요? 리뷰마우스는 좀 더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화 중에서 고르시다 보니까 탑컷 매버릭을 꼽으신 것 같고요 헤어질 결심은 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국내외 많은 영화제에서 인정을 이미 받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차 관람을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국내에서 2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극장을 찾아주셨으니까 뭐 엄청나게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N차 관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영화에 푹 빠진 관객분들한테는 정말 깊게 깊게 파고든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영화는 정말 1년에 하나 두 개 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다운 색감, 미장센, 탕웨이와 박해일의 연기 뭐 이거는 이미 사실 검증이 끝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을 대표하는 한국 영화를 꼽자면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헤어질 결심을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영화를 보는 수준이 높지도 않고 평론가들처럼 엄청난 분석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아주 직관적이거든요 제 주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보고 좀 어려웠다 약간 중간중간 흐름이 놓쳐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좋은 영화라는 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뭐 공감해요 저도 1위의 고민을 조금 저울질했던 건 헤어질 결심이었거든요 네 탑컷 매버릭 그리고 헤어질 결심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한 리뷰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에 지금 뜨고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죠 새해이기 때문에 올해 2023년 최고의 기대작 하나씩 뽑아보죠 리뷰 마우스의 최고의 기대작은 뭡니까? 어 23년에 개봉하는 수많은 영화들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작품성이 좋은 영화도 있을 거고 배우들이 뭉치는 호화로운 캐스팅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상당수 과반 이상은 마블 혹은 DC 이 히어로물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더 플래시를 꼽습니다 배트맨이 나오고 슈퍼맨이 나오는 우리 DC 저스티스 리그 이후에 망하고 있다 뭐 이런 평이 많은데 더 플래시가 미국에서 이미 한번 살짝 관객들에게 비춰졌거든요 그때 평이 너무 좋았대요 거의 만점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만점에 나온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다크나이트 시리즈 정도가 관객들이 보고 나서 거의 10점 만점에 10점 가까운 점수를 줬는데 더 플래시가 지금 그렇다고 하거든요 내년 6월이나 뭐 이렇게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주연 배우 플래시 역을 맡은 주연 배우가 절도도 하고 폭행도 하고 약에도 손을 대고 이래서 영화가 엎어질 뻔했어요 사실 주연 배우가 이미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영화를 개봉을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상이나 돼요 근데 강행을 했어요 왜냐? 관객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한다 우리는 이 영화가 DC에 끊어졌던 영웅들의 그 이야기를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아 더 플래시 에즈라 밀러라는 배우가 좀 사고를 많이 쳤죠 제가 지금 구글을 좀 찾아보니까 미국 개봉 예정 일자가 2023년 6월 16일이네요 6월에 개봉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줄의 간략한 줄거리가 지금 구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플래시가 엄마의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서 시간여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멀티버스가 나온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런 여러가지를 보면서 막 흥분하잖아요 와 시간여행이 어떻게 되지? 닥터 스트레인지를 봤을 때도 시간여행을 하고 그 시간여행이라는 키포인트가 너무 재밌는데 거의 광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과거로 가서 아이언맨을 다시 만나고 스파이더맨을 보고 이러면서 스파이더맨은 또 3명이 모이고 DC에서는 저스티스 리그 확장판을 보면 잭 스나이더 감독이 다시 개봉시켰던 그 확장판에 더 플래시가 시간여행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돼요 슈퍼맨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핵심 키는 더 플래시가 쥐고 있거든요 시간여행을 아주 잠깐 몇 초 딱 앞으로 가서 결국 적들을 이긴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더 플래시가 재미있는 부분 시간여행을 통해서 예전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90년대에 봤던 배트맨을 만나게 되고 사실 슈퍼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초대 슈퍼맨을 연기했던 배우는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슈퍼맨들도 나올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시간여행이라는 게 원래 무궁무전하잖아요 확장 가능성이 멀티버스니까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흘러질지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영화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부디 주연 배우가 좀 정신을 잘 차려서 영화가 잘 마무리되어서 개봉 예정 일자에 관객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리뷰카우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올해 개봉작은 어떤 게 있습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죠 오펜하이머입니다 하... 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2023년 7월 개봉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한 줄 줄거리로 말씀을 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 개발을 위해 진행되었던 비밀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죠? 쇼펜하우어 프로젝트요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양입니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아 눈빛 연기의 달인이죠 킬리안 머피가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연기를 하고요 그 티저 예고편을 봤는데 아 진짜 그 킬리안 머피의 표정만 봐도 그 인물의 고뇌가 막 와닿아요 정말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줄 것 같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하면은 CG를 좋아합니까? CG를 잘 안 씁니까? CG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죠 그분은 그죠? CG라는 걸 잘 모르는 분 같아요 그 정도로 아날로그 특수효과를 잘 쓰시기로 유명한데 아날로그 장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답게 이 오펜하이머에서도 CG를 거의 안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펜하이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뭘까요? 어... 히로시마 다 부셔버리는 장면이 아닐까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핵폭발 실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장면을 아날로그로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핵을 공수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닐 거 같아요 그럴 순 없어요 이게 아무리 영화 촬영이라고 해도 그러면 이게 IA 국제원자력기구 위반이면서 근데 미국은 지금 가능한 게 트럼프 대통령 때 핵 확산 방지 조약에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제법적 제재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핵을 가지고 이걸 영화에 찍겠다는 의도로 진짜 핵을 터뜨렸을까? 그럴 순 없을 거 같은데 방사능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남는 방사능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내가 크리스토퍼 논란이라도 그건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정말 핵을 써서 폭발을 시키고 그걸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크리스토퍼 논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 감독은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대단한 비주얼을 보여주는 감독이니까 하지만 실제 핵무기는 쓰지 않았을 거 같고요 그 실제 핵 폭발과 가장 비슷한 비주얼을 어떤 방식으로든 구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란 감독은 예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던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라라랜드 남자 주인공이었던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을 했던 퍼스트맨 퍼스트맨을 만약에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면 갔죠? 달에 가서 찍었을 수도 있는 양반이에요 달에 가서 찍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희가 오펜하이머를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웬만한 영화 수십 편에 나올 법한 주연급 배우들이 이 영화 하나에 다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버트 오펜하이머 역의 킬리안 머피 에밀리 블런트 맷 데이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플로렌스 퓨 라미 말렉 게리 올드만 케네스 브래너 데이 인드한 조시 아트넷 뭐 이... 와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정도면은... 영화 시리즈를 한 4편은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배우들을 쓰려면 그러니까 각자 출연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10명의 주연급 배우들이 일단 나오고요 뭐 조연들도 연기가 좋을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프 논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저는 꼭 극장에서 아이맥스로 볼 예정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 저희와 함께 네 저희가 꼽은 2023년 최고의 기대작 리뷰마우스가 꼽은 더 플래시 그 다음에 제가 꼽은 오펜하이머 어느 정도 흥행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 저희가 오늘 신년 인사도 드릴 겸 2022년 최고의 영화 각 한 편씩 그리고 2023년 최고의 기대작 한 편씩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가 작년에 다른 영화가 세워보니까 총 26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월 1일에 업로드했던 노메드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마지막 날 업로드한 영화 영웅까지 26편 정도의 영화를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영화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영화를 소개하고 같이 리뷰를 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지난해를 정리하고 올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요즘 많은 주변 분들께 하는 말씀이 오늘을 꼭 사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더 집중하시고 오늘을 많이 사랑하시고 오늘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저희도 행복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2022년 최고의 영화 그리고 2023년 최고의 기대작을 하나씩 꼽아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2022년에 내가 봤던 최고의 영화가 뭘까 그리고 올해 내가 볼 최고의 기대작은 뭘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좀 댓글을 활발하게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